1편에서 트리와 카터의 만남의 장소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침대를 뒤로하고 또 차에서 하루를 보낸 라이언 이젠 갔겠지 하고 입장한 내 방에서 아직도 즐겜 중인 둘 베개 카이팅과 함께 쫓겨납니다 그렇게 다시 홀로 존버할 것을 물색하던 그때 다급히 자신을 찾는 친구 논문을 위해 함께 개발한 양자역 학장치 CC의 작동 흔적과 함께 학장님이 입장합니다 CC가 교내 종굴을 모두 조졌다는 이유로 용구를 강제 중단시키신 학장님 CC와도 강제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깊은 현타를 느끼던 그때 누군가 보낸 자신의 도찰 사진 존나 섬뜩한 패티슈의 이 미친놈을 따라 도착한 또 다른 실험실에서 도착한 또 다른 실험실에서 존마탱 추러스를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편에서 트리가 겪었던 타임루프와 같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는 라이언 2편에서 그렇게 앞서 17대스를 하고 졸업한 선배님 트리와 공감대를 소중히 맴매와 함께 암살당했던 그 장소로 다시 이동합니다 파티원들을 데려온 그를 보고 이미 튀어버린 범인 그리고 역시나 다시 와서 극딜을 시전하는 학장님으로 인해 트리도 시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알고본 이 망할 타임루프의 원흉이었던 라이언 그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곧 다가올 라이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사람이 많은 경기장을 찾은 그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온 팀과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울리는 경고 자신을 구해주겠다며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들의 뒤로 놈이 나타납니다 농락하듯 살금살금 내려오는 놈을 피해 잡혀버린 위기의 상황 때마침 나타나준 트리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뚝배기를 맞고 뻗어버린 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면을 벗겨보는데 나였습니다 정신을 찾자마자 라이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라이언 그 말을 듣고 급발진하기 시작하더니 눈두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빅한 공감들이 결국 트리를 다시 타임루프 속에 가두어버립니다 라이언이 지리는 트롤링으로 다시 그날로 되돌아온 트림 시시를 다시 가동하기에 앞서 1편에도 질투심에 자신을 죽였던 룸메이트 로리를 조지러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버린 과거 라이언의 친절한 브리핑과 함께 남자친구 카타마저 친구의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타나 인성으로는 자신과 쌍벽을 이루던 친구의 개과천성까지 거기다 돌아가셨던 어머니마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마음도 바뀌어버린 트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현재를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잊고 있었던 그놈 조지로 출격합니다 살짝 잊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마치 조지로 출격합니다 조지로 출격합니다 집사는 다시 자동으로 절차- 나 주 안정적으로 절차한 대outine 로봇이 전해 오케이좌? 글쎄? 러시아. 내가 청구들이 이라고? 나 주 안정적이야. 툼스와 공범이었던 로리가 자신을 도와주려다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잡기 놀이를 시작하는 듯 에임은 변함없이 여전한 이 미친놈에게 도발을 시전한 뒤 사망합니다 이 끔찍한 쥐옥을 벗어나기 위해 루프를 닫으라고 말하는 트리 자신의 패시브를 이용해 작동 알고리즘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가면 살인마를 피해 셀프 사망을 반복하며 공식을 찾아 나가는 트리워 친구들 계속된 자살 투어로 몸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바뀐 과거로 인해 내연렸던 트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레고리 곧 다가올 그 시간에서 로리를 구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해당한 로리 뒤이어 또 나타난 친구놈과 같이 사망합니다 지리는 패시브를 이용해 한가지를 제외한 모든 알고리즘을 암기한 트리 마지막 남은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의 차원에서 루프를 닫으려던 그때 꺼져버린 지시 라이언에게 당일 마감 숙제를 안겨주고 자리를 떠납니다 롬이 있는 병원이 아닌 빤스런을 선택한 트리에게 따뜻한 패드립을 시진하는 카톡 그런 전 남친의 진심어린 조언에 힘입어 부모님과 같이 탈주합니다 결국 혼자 레이드를 뛰러 온 카톡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보도되는 뉴스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빠르게 아버지의 차를 세이빈 뒤 어디론가 향하는 트리 카토를 살리기 위해 다시 환생합니다 길었던 고민 끝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트리 과거에선 서로 죽고 죽였던 로리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시작으로 그동안 미친년이라고 오해했던 다니엘에게 사과를 작별 인사를 전한 뒤 퇴장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소에 도착한 트리 함께 사과 백두 다 같이 말해 뵙겠습니다 프라이 우리 소리는 여러분이 항상 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 close 그게 얼굴이 정말 알아서 그럴 것입니다 수술 로봇 로봇 뵙 너무나 일찍 이별했던 어머니에게 못다한 진심을 고백합니다. 드디어 본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드립 그런데 그때 최악의 다이밍에 난입하는 학장에 코드를 뽑아버리고는 CC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다시 또 뒤져달라는 카터의 말은 반박하던 중 번뜩한 트리 다시 세비 오자고 제안합니다. 작전은 거의 007인데 주인공이 제임스 본드가 없는 상황 그녀가 출격합니다. 그녀가 출격합니다. until the cafeteria 가고고고 난 날아주지, 조심해! 다니엘의 하드캐리로 다행히 CC를 되찾은 그들 사망시간에 임박한 롤이를 구하기 위해 다시 숙제를 안겨주고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사격 중인 경찰관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낸 뒤 파밍한 무기로 놈을 조지고 나온 그때 나타나 또 다른 가면 놈 알고본 이 모든게 불륜관계였던 롤이를 죽이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와이프와 함께 둘을 제거하고 다시 행복했던 부부의 일상으로 솔로로 돌아온 그레고리 불청객 카토로 인해 다시 시작된 2차전에서 드라이버 수리검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한타를 마친 뒤 한시가 급한 로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는 트리 그리고 그런 트리를 본래의 차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CC를 작동시키는 라이언 파티원디를 데리고 도착한 학장님을 끝까지 막아보지만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남친과 함께 징계 데이트를 즐기던 그때 나타난 피지컬 요원들 극찬과 작동 방법을 묻는 모습과 함께 타임루프에 갇혀버린 다니엘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